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일부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고향 창릉지구와 함께 발표된 고향 탄현지구 이야기인데요. 토지 보상에 반발하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과 다르게 이곳 주민들은 보상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성 때문에 보상 절차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3,3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한 고향 탄현 공공주택지구. 발표 뒤 사업 예정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지난해 3월에는 지구 지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은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토지주들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다 밟아놓고 정작 사업을 본격화하는 토지 보상 단계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이 지연되자 주민들은 보상을 서두르든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해제하든 빠른 의사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당시 수도권 30만억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이 사업이 밀린 데는 사업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2부지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고향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때문에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해당 지구의 면적은 고향 창릉과 2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0%가량은 산, 남은 30% 안에 3,30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인근 비슷한 규모의 부지에 들어선 일산 에듀포레프루지오가 1,700세대인 점을 비교하면 정부가 좁은 부지 안에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올해 고향 탄연지구 관련 예산이 책정은 돼 있으나 개선책을 찾느라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영투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LH 관계자는 민간회사만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예산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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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